멧돼지가 새벽에 도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나타나 차량을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최근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순찰차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멧돼지 한 마리. 멧돼지는 주차장 곳곳을 휘저으며 돌아다닙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함께 포획에 나서지만 재빠른 멧돼지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포획을 피해 달아나던 멧돼지는 자동문을 들이받기도 하고, 주차장 아래층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차 위로 떨어진 뒤 주차장을 배회하던 멧돼지는 이 담을 넘어 아파트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믿기지도 않고 엄청 놀랐고요.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도 아직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도 150kg의 대형 멧돼지가 나타나는 등 최근 부산에서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로 인해 대물 피해를 입더라도 개인 보험 외엔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상도 농작물 피해에만 국한됩니다. 도심에서 멧돼지를 마주치면 맞서기보다는 천천히 주변 지형지물 뒤로 숨는 게 안전한 대처입니다. KNN 황고람입니다.